아 아 아이스 아카 아메리카노 아이스 아메리카노 를 제가 주문하겠습니다 이렇게 붙여는 커피를 추출하는 작업을 시작하게 되고요 예 제 pt 때 소개해 드렸듯이 6개의 픽업대를 가지고 또 빨리 찢으십시오 아 4 아 아 아 지금 얼음의 양이라던가 저희 글라이딩의 내용들을 저희가 다 데이터에서 진행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정확한 양들을 추출하게 설계가 되어 있고요 으 으 으 으 으 아 으 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